이 마커들을 하나하나 뭐 해야되나 봐 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까도 하더만 수비더는 기억나잖아 아까도 하더만 아까도 하더만 글쎄 왜 지금에서야 말을 하는 안드로이드가 늘어났을까 아 기계생명체가 사실 걔네가 인간이라던가 막 그런거 아냐 보통 이런 포스트아포칼립스물에선 그게 되게 흔해가지고 기계생명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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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제 빠른 저장 메일박스 정기연락 안드로이드 재군 우리 인류가 달로 쫓겨난지 수천 년이 지났다 전쟁은 교착상태지만 이 상황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지상에 있는 안드로이드 재군의 분투 덕분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계속해서 지구 탈환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인류에게 영광 있으라 예 그렇군요 일단 사과 깎듯이 한바퀴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받는게 할께요 꽤 날것같아 앞에다 이제 통지바퀴를 내면 저걸로 다 갈아버릴려구 어 뭐있다 펜핑몬거리 플러스원 빰 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액션 게임 짬이 몇 년인데 인마. 저건 뭐야? 공중에 지금 저거? 클론의 습격이야? 뭐야 뭐야? 미친. 아 돈 안 먹고 왔다. 일단 정 있는 것부터 처리할게요. 가는 길에 먹을까? 어 없어졌네. 이 정도면 되게 빨리 달리는 건데 왜 이렇게 답답해 보이지? 야다 요. 야다 요. 怖いよ. 요. 다.우.게. 대.다.수.게.테.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아! 실수 잘못 쐈어 달려라 두다리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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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악이... 궁극이 지금 나올 음악인가? 그런 종류의 마치 분위기는 메탈기어 솔리드 4 마지막 격투씬 같은데 일단 음악 자체는 좋네요 2bc 요즘 개발부 여자들 사이에 유행하는 목성점이란 놀이 알고 있나요? 목성 대적반의 색과 모양으로 건강운과 직장운 연애운 같은걸 알 수 있다네요 굉장하지 않나요? 다음에 시험해봐야겠어요 아 전자언어요? 그 곡의 분위기 자체가 되게 메기솔4 엔딩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갑자기 생뚱맞은 느낌이었어요 음악 자체는 좋긴 좋은데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좀 별로잖아 약간 그런 느낌 의치에 있다 템이 아니라 아이템 해보 아이템이 아닌데 HP 아 아 예 알겠습니다 템 템 내놔라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없어? 있지 역시 저기도 있잖아 크으 좋았다 이 로봇하고 내려갈때 참 라차 된 클랭크 같아 저거는 아무리 봐도 그냥 감정없는 로봇이 하는 말이 아닌데 아까부턴 막말로 감정없는 로봇이면 왜 살고 싶어 하겠어요 아닌데 아무리 봐도 뭐 있는데 뭐 진행하다보면 알려주겠지 뭐 엔딩까지 본다거나 피해 뭐 쏜다 또 저거 쏜다 번빨 저거 쏜다 아유 가지가지 한다 또 방탄이냐? 어 뭐야 뭘 했는데 데미지를 입었대? 어이가 없네 불러 불러 피해 뭐 하잖아 방탄 말다 해방약 괜히 먹었는데 너무 쫄아서 먹었다 의체 옆에 있는데 아깝다 레벨 8 레벨 8 의체야 돈도 좀 받고 924 12원 12골드 너무 좁다 헤벨 9 에스 어이 네 아 네 아 아 아 아니 뭐 으 저것도 상황에 맞는 사람의 말을 쓰는 것 같은데 니게로 니게로 걸리네 도망치고 그런거지 게네가 지금 우리가 조금 있네 예 오 이거는 호라이즌 생각난다 이 점은 더 많은 기타 생명태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... 이 안드로이드의 사태는... 조심하자 나 수제나 음 알았어. 빡센가본데 여기. 와우. 난 데뷔 짓기 싫어. 어안된다. 너무 잘 웃긴 crowd this handle. 데이크 일하자 파악이네. 달콤이aders. 달콤이 이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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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enada 연관동 니들이랑 무척 싸워야하나나 괜히 Gates 촬영하나네 근데 안싸움 죽기지 엌 막대치고傾 disorders 그냥 계속 귀여워요 전 처음부터 귀여워서요 안죽이고 싶어도 되나 근데 뭐 죽으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쟤네가 나쁜 애들 안 갔거든 아 그니까 나쁜 애들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안죽이면 게임 진행이 안 되는거야 이시히히... 고맙습니다 뺄옹 입에 점멸해를 말해봐 어 이거 치고 있으면 안... 안 들이나? 때리나? 그건 모르겠네. 뺨! 야 진짜 많다. 이거 한 번 쓰려야겠는데? 하이 대머리들. 개미 같아. 합체한다. 하나가 된다. 이게... 아 이거 데모에 나오던 애 아니야. 아 데모가 아니라 그 동영상. 트레일러에 나오던 애. 저 사내 새끼잖아. 야 너 한 마리 아니잖아. 나머지 한 마리가 어느 거냐? 잠시 감사드립니다. 이제 칼 피할 거야? 어떻게 할 건데? 난 어떡해. 쐈어. 지금은 쳐오세요 아 빰 한마리 어디갔어 나와 가짜는 질퍼를 하는데 내려왔냐 아 어 어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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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흑 짝 그치 뭐 아니면 나중에 다시 태어나나? 킬 아 이래서 두마리가 되는거야 얘가? 그래 트레일러에 두마리였잖아 아닌가? 부녀라는걸로 계속 툴비! 툴비! 그쪽은 찾았다! 일단 튑시다 싸게싸게 오 방금 숨길 뻔했어 카카오입니다 건강한 왕자님입니다 번역 센스 봐 눈완프는 폭풍이요 소리가 안 좋은 거잖아요 뭐라고 해? 미뤄야 돼? 아... 야 같이 밀어 임마 옆에서 뭐가 있냐 뺨 반랫붙자 오 아퍼 얘네 추억 의체 수리 그가 아니라 아 수리 맞네 어찌됐던 피만 회복 피만 회복하면 돼요 흠 흠 아 저기 있는 줄 알았네 시내부터는 통신 되길 9S 방파에 옹도 오퍼레이터 요리 9S 주신 언제나 스틱 현 구원 대략 구원 짝 구원 구원 언벅 구원 이럴 구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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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른 저장 한 번 해놓을까? 보스 잡았으니까 그러고 아까 그 아줌마 여기.. 어? 이쪽이 아니었나? 그 아줌마 여기.. 잠깐만 돈 이게 다 돈이지? 어? 아.. 아까 그 끝쪽이었구나 이야.. 고마워요 넌 뭐 안주자? 아쉽구만 후우.. 이제 1단락 되었습니다 1단락 되었습니다 뭐야 아.. 어? 텔레포터 탈 수 있.. 아.. 못하지 못하는 거 맞지 하.. 뛰어가야 돼? 펫 제네들 무시하고.. 그냥 뛰어갑시다 귀찮은데 템도 못 짜다시리 쓸 게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귀찮다 물이나 좀 마시고 소세지 키다 무청 저것들은 뭐 계속 리젠되나봐 귀찮게 굳이 받을 생각 없는데 방? 아아 그 아까 안열리던 데가 아 얘 고마워요 누님 리젠됐다 구입 뭐있나? 아아 이거 주기적으로 내가 사서 먹어야 되나? 어 아닌가? 뭐지? 이게 스탯 올리는 아이템 맞나? 예 알았어요 피켜봐요 하긴 스탯 올릴 방법이 아닌가? 강화만으로 올리는 거라? 강화 어딨어 툭패인 금속판이랑 끊어진 케이블 이 모자라네요 하아 아버지 예 무기는 검밖에 없나? 난 창조하는데 참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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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장약? 예, 휴식이요. 쉴거에요. 예, 저장해요. 예? 뭐야? 그리고 일어나는거야 그냥? 자...